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혜리입니다 자주 싸우고 헤어지고 만나고를 반복해서이든 나의 일방적인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이별의 위기를 겪어서든 이렇게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불안하고 초조한 감정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불안한 상황 속에서는 평소보다 비교적 더 감정적이고 조급한 선택을 내리게 되고 성급하게 결론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지나고 나서 봤을 때 그때 대체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급할수록 천천히, 초조할수록 덤덤하게 라는 이 지혜의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무리 내 마음이 급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느긋해 보이는 행동을 보일 수 있어야 뻔하지 않은 의외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 내 마음이 초조하더라도 덤덤해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을 때 의외로 나의 초조했던 모습이 고스란히 상대에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 못하고 상대가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하나하나 의미를 다 두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그런 성향이든 아니면 옛날에 안 좋은 연애 경험이 있어서 그렇든 이것도 아니면 상대적으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연애를 해서 그렇든 각기 다른 이유로 불안함이 큰 사람들이죠 불안함이 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상대가 나에게 가장 잘해줬을 때 그리고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을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상대가 그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극도의 불안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기서 어떤 선택들을 많이 하게 되냐 일단 내가 먼저 더 잘해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 사랑이 우러나와서 더 잘해주려고 하는 느낌보다는 은근슬쩍 상대의 눈치를 살피면서 빨리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와라 이런 느낌으로 좀 억지스럽게 감정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죠 이 과정 속에서 내 기대만큼의 어떠한 보상값이 돌아오지 않으면 여기서 불안감은 더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토대로 점점 집착이 심해지거나 상대를 원망하는 그런 감정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자꾸만 수시로 상대방의 감정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요 이를테면 뭐 이런 상황이죠 뭔가 내 마음이 더 크다고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뭔가 상대방이 나만큼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 혹시 나에 대한 마음이 식은 건 아니지 내가 더 많이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수시로 자꾸만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실 연인 간에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다르게 말하면 이런 말을 자꾸 나오게끔 만드는 상대방도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똑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불안해하는 사람과 우리 관계에서 전세를 역전시키기도 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의 차이가 있냐면 불안해하는 사람은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물어보고 확답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안이 적고 당당한 사람은 똑같이 너 나에 대한 마음이 식었어 라는 말을 내뱉을 때 어떤 느낌에 가깝다고 볼 수 있냐면 너 경고 한 번 누적, 경고 두 번 누적, 마지막으로 경고 세 번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너가 어떤 사정이 있든 간에 그런 식으로 자꾸 소홀해 보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내가 마음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더 이상 이 만남을 이어갈 만한 의지가 없다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확인받고자 하는 말을 내뱉을 때도 불안해하는 사람은 점점 의리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대가 알아서 깨우쳐서 돌아오게 만들거나 아니면 끝내 내 쪽에서 이별 통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관계나 마찬가지지만 비율로 따져보면 찬 사람보다는 차인 사람이 후회를 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연애를 하더라도 솔직히 나보다는 상대가 후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결국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불안한 사람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대체로 상대방에게도 그렇고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확신이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간이 없이 극단적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예 의존하는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상대를 믿지 못하는 경우거나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꾸만 상대방을 확인하려고 들거나 시험하려고 드는 이 경우는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의심, 확인, 집착 같은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행복해지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한 가지 불안이라는 요소가 해소가 되면 곧바로 다음 불안을 또 찾게 되고 또 다시 상대에게 확신을 바라고 이게 해결이 되면 또 다음 불안을 찾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내 심장이 멈추면 어떡하지? 오늘 나가서 걷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내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눈 밖에 나면 어떡하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불안이라는 걸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되게 힘들 거란 말이죠 결국에 내가 연애를 시작하고 이 사람을 만나서 불안해졌다 이런 경우보다는 애초에 불안한 기질이 있었거나 평상시에 부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편이었거나 자기 확신이 없었거나 이런 분들이 연애를 해도 역시나 잘 안 풀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나라는 사람 한 명 관리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는데 연애를 하면서 신경 써야 할 게 두 명이 되어버리니까 훨씬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특히나 정말 안정감 있는 연인관계를 이어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좋은 부분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던 부분도 있었어요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행복했던 면이 불안했던 면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좋은 것들 위주로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스스로 더 보람차고 유익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런 저라고 하면 어떤 이성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사람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평상시 나의 생각들과 잘 맞는 부분들을 연결지어서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런 두 사람이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더 많이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사람 사이에서는 실제로 불안하고 힘들고 부정적인 그런 상황들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애초에 그런 것들이 찾아왔는지도 딱히 모른 채로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24시간은 한정적이고 나는 긍정적인 것들로 가득 채우기에도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부정이나 불안한 것들이 내 시간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을 안 하는 거죠 결국 연애를 하면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더 중요한 건 나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연애의 흐름도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힘든 일이 있고 불안한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를 해보면서 불안을 떨쳐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촘촘히 쌓아가다 보면 점점 감정적인 순간에도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겨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나와 잘 맞는 이성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될 거고 충분히 행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연애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점견의 다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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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